Q. 대장격 생각할 때는 오늘 자리를 작전 중입니다. 이쪽 3명 중에서 대장입니다. 어디서 가요? 누가 봐도 돼, 누가 봐도 돼! 어렸을 수호, 자리 끊어주세요. 화이팅! 거짓, 바보, 자리만 끊어주세요. 거짓라니? 괜찮다. 거기에 여러분의 장비를 맞추시면 되고 장비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요거 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하세요. 아 뭐 손은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좀 흐뭇긴 하던데. 그렇지. 아 괜찮아요. 아 진짜 진짜 괜찮은데.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이거. I'm your man. I'm your man. I'm your man. I'm your man. 아 네. 용진 오빠가 세찬 오빠한테 고의나가자.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세찬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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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세찬이가. 지고도 먹어서 놀래요? 왜 이렇게 좋겠으면 내려가는데. 아. 이제 그냥. 진짜 포탐사업이 되겠어요. 나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람한 후단 너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제목이 길어요. 장범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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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범주 드리고요. 네 샴푸형이 느꼈나? 느꼈나? 느꼈나. 우와. 90% 샴푸.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 서큐. 오오. 너무 편하다. 색상들은 많이 더 가진 듯. 여러분도 잘 — 이거 한 번 사야 되니까. 머리에 잘 씁니다. 야 이거. 오, 정리났어. 이게 치킨이 이거. 안 돼요, 오빠. 안 되는 게 아니라. 근데 이거. 진짜 안 돼요. 아, 진짜. 조카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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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가 드세요. 카레, 카레. 카레가 국물이였는데? 조카 씨. 카레가 국물이였다. 카레가 국물이였다. 카레가 국물이였다. 오기만 좀 이만하고 널 싸워 스며라구가 너무 맛있는데? 다 어울려요 끝까지 다 가면 이제 잘 먹어야지